굿모닝 비트코인 비트코인의 흐름을 따라가는 알트코인들이 대부분이지만 하락폭이 크지는 않아서요 언제든 상승전환이 가능한 지점 안에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약보합권에 있는 비트코인 바이낸스.com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하락폭은 0.39% 정도 그리고 9,317달러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9,500선도 한때 돌파를 했다가 지금은 내려앉으면서 박스권 안에서의 거래에 이어나가고요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보시면 상위 10개 코인 중에 크게 움직인다고 볼 수 있는 코인들은 없습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3% 오르고 스텔라가 4% 정도 내리면서 이 중 가장 크게 움직입니다 다른 코인들은 1% 이내의 움직임인데요 보합권 안에서 다소 움직임이 크지는 않게 거래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7거래일 그래프를 보시면 주중 고점에서 움직이고는 있지만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뚜렷한 상승이나 하락은 대체로는 없는 시장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비썸에서의 분위기도 같습니다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비트코인은 현재 1074만원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강세를 보이는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에이다 그리고 체인 링크 등이 있고 비썸에서 리플도 현재 상방향으로 돌아섰습니다 업비트에서 역시 소폭의 조정이고요 큰 차이는 아닙니다 다만 비썸보다는 현시각 하락률이 조금 더 낮습니다 비슷한 가격인 같은 가격인 1074만원대에서 거래가 됩니다 오늘 아침 뉴스는 시왕 기사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단기적 지표들은 하방향을 가리키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위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시선이 지배적입니다 기술적인 지표들에 따르면요 비트코인은 아직 만 달러 위쪽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모멘텀과 힘이 쌓이지는 않았다는 것 하지만 언제든 위쪽으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가지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올해 11월 예측 실적은 어떨까요? 한 달간의 예측 분석입니다 올해 11월이 시작된 이후에 아직은 속단하기는 이릅니다만 비트코인은 1.5% 정도 오르는데 그치고 있는데요 일부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주요 암호화폐들에 대한 누적된 매도 압력에 따라서 만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하락세, 중장기적으로는 상승세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입니다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다만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해시율 상승, 그리고 다가오는 반감기, 채굴복내 성장 잠재력 등이 모두 비트코인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로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벡트의 선물 거래량이 1,061 계약 건수를 달성하면서 현지시간 어제로 출시 이후 두 번째로 계약 건수가 높은 날이 됐습니다 지금까지의 최고 기록은 1,183 건수였고요 바로 전날에는 541개였는데 하루 만에 굉장히 높은 양으로 오른 거죠 96% 정도가 올랐다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벡트의 비트코인 선물은 출시 두 번째 달로 들어서고 있는데요 현재는 아무래도 비트코인 현물 가격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만큼 변동성이 짙은 비트코인 가격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해당 선물에 다음 달부터 옵션을 좀 추가해서 제공할 계획도 있다고 벡트는 밝혔는데요 새로운 프로젝트는 12월 9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대만큼의 못 미쳤다라는 평가도 종종 있었지만 느린 출발이 벡트 선물이 가진 모든 잠재력을 없애버리는 것은 아니라면서 시작은 느렸지만 전체적인 평가는 칭찬할 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결제 서비스 업체죠 스퀘어의 캐시 앱이 비트코인을 구매하면 최고 1.76%의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웹사이트에서 최근 비트코인 매매를 할 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밝히고 트랜잭션 마무리 단계에서 부과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을 구매할 때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수수료가 부과될 것이라는 건데요 9월까지는 분명히 수수료가 없었는데 언제부터 부과를 시작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정확히는 11월 5일 기준으로요 10달러 정도를 내면 0.1달러의 수수료가 붙고요 50달러 정도를 구매하면 0.88달러의 수수료가 붙는다고 합니다 한 1에서 2%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스퀘어 측은 2019년 2분기에 비트코인을 판매해서 125만 달러를 벌었다고 밝혔습니다 1분기보다 거의 2배 정도의 가격인데요 3분기 실적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수수료 부과 이후에 3,4분기의 실적도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의 국제뉴스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을 폐기 대상 산업으로 지정했었는데 이 계획이 철회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최근 시진핑 주석의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육성하겠다라는 발언과 맞물려서 철회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4월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는 비트코인 채굴 자체를 폐기 대상 산업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월 5일에 2019년 최종 카탈로그가 공개가 됐는데요 여기에는 비트코인 및 다른 암호화폐 채굴 활동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폐기 대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시진핑 주석의 지난 발언 때문일까요? 중국이 블록체인 기술 산업 육성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중앙은행과 홍콩의 중앙은행 기능을 하는 통화 당국이 블록체인 금융 프로젝트 공동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2020년 1분기부터 양측이 따로따로 진행해왔던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연결하는 작업을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한 건데요 중국의 거래금융 플랫폼과 홍콩 당국의 이트레이드 커넥트를 연결하는 프로젝트가 될 예정이고요 편리한 무역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확대 작업이라고 밝혔습니다 저개발국 광산에서의 착취적인 채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내년 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블록체인은 IBM이 제작을 했고요 포드 자동차, 폭스바겐, 볼보 자동차 그리고 LG가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알려져서 화제입니다 구체적으로는요 홍고에서 채굴된 1.5톤의 코발트를 세계 대륙에 보내서 재련 과정을 거치는 실험을 했고요 2020년 봄쯤에 시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처럼 인류에 도움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 업계의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뉴욕의 아파트가 1,530만 달러에 팔렸는데요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매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인 벤 샤울은 뉴욕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 있는 아파트에 매매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마쳤다고 합니다 매매 당사자 간의 비트코인을 이용한 거래는 각각 비트페이 그리고 스타를 이용해서 이뤄졌고요 이 업자는 이전부터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이용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혀왔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한 부동산 거래는 2014년부터 등장을 해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요 이렇게 결제수단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지는 만큼 비트코인의 활용도가 높아질 거라는 기대도 쌓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거래의 경우에는 0.27% 하락해서 9,395달러에서 11월물 거래가 됩니다 이렇게 오늘 시황, 국제뉴스 그리고 가격 분석까지 보셨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보합권에 대부분의 코인들이 머무르고 있는 만큼 주요 알트코인들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리플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이더리움 역시도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비트코인은 아직 약보합권 안에 머무르고 있는 중인데 1% 이내의 하락인 만큼 언제든 방향을 전환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목요일 아침엔 블록미디어 송희환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날씨가 본격적으로 추워진다고 하고요 내일은 겨울의 시작인 입동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유익한 뉴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